자 가봅시다. 오늘의 젤 다 해봐야지. 드디어 또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무기가 꾸져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아 맞아. 우리 지금 스토리 이어서 하고 있었죠? 이거. 아니 그거 뭐냐. 날짜는 제가 동물의 숲 때문에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라서 날짜는 맞지 않아요. 자 이무기. 이거 뱀 머리. 용의 머리 쪽으로 왔단 말이죠. 우리가. 요 호수. 여기 여기. 여길 쭉 따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리 유적 비밀을 캐고 있었죠. 우리가 계속. 한 번 그때. 그거 옷 발견하고 옷 갈아입고. 우리 계속.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 뭐야 뭐야. 여기 아까. 저번에 왔던 데 아니야. 두 번째인가. 여기 들어가서. 상자 열었었지. 다시 한 번 말 걸어볼게요. 소중하게 간직해주세요. 수수께끼의 암호. 상자를 다시. 암호의 내용을 확인. 입이 커다란 큰 뱀을 따라 목이 긴 용이 품은 뇌광의 옷을 입고. 꼬리 재단의 조나우 에너지를 받쳐라. 받쳐라. 아 일단. 이 끝으로 가서 조나우 에너지를 받칠 만한 곳을. 찾으면 되겠다. 이 호수 끝을 쭉 가서. 안녕 안녕. 일단 이 물가를 계속 갑시다. 쭉 따라가면 되겠다. 주변 한 번씩 살펴보고. 눈부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부신 거야.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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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국인 줄 알았더니. 어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이건. 이건 아니지. 아. 야야야. 야. 그래도 물 밖으로 나와서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거기 있으면. 너 거기 있으면. 아. 뭐야. 두 마리야. 어이씨. 이거 한 번 던져봐. 아니야. 물이니까 아니야. 아.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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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야야야. 어. 무기 던져서. 무기 던져서. 깜짝 놀랐네. 어. 깜짝이야. 생선을 좀 먹어보자고. 아이. 생선 요리는 별로 맛이 없어. 3개 반짜리. 아. 아. 미친 개쎄네. 왜. 야야야야야야. 왜. 고개를 올라가고 그래. 아. 이걸 왜 미는 거야. 왜 미는 거야. 피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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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화살이 별로 없지만. 화살이 별로 없지만. 화살이 별로 없지만 싸워. 물 밖으로 나가라 이 자식아. 그래야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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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쓰고 싶지 않은데. 아. 아. 이거. 물 밖으로 나오라니까. 물 밖으로 나오라고. 이 자식아. 아. 아. 야. 이거. 아. 이 정도면은. 화살 좀 주지. 눈에 박혀있는 화살 아무거나 하나만 뽑아서 주지. 이걸 안 주네. 화살이 너무 없거든요. 마법봉이요? 마법봉? 아니에요. 저거 맞추는 법도 잘 모르겠고. 약간 장식용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필요할 때 생각이 나면 쓸게요. 물이라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전기였던가? 저기도 하나 있다. 저기 하나랑 안 돼. 여기 몇 마리나 있는 건데 나팔을 불어. 어 뭐야. 완전 약해. 아 떨어졌어. 아씨. 아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잡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저거 저거 봐라. 아 친구라 아직 안 꺼내가지고. 아 그냥 별로 꺼내고 싶지 않아. 아 지금. 자식이. 자식이 무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녀석. 잠깐만. 별로 쓸모없을 것 같으니. 이거나 죽고. 더 들어가자. 지도로 봤을 때는 별로 길어 보이지 않았는데 의외로 기네. 다 무시하고 들어갑시다. 저기도 골렘 있고. 끝에 조나우 에너지를 받쳐라 그랬으니까. 갖고 있는 거 아무거나 받쳐도 되겠지? 아니 여기에 저런. 저 녀석이 여기 있다고? 음. 무시해 무시. 어 잠깐만 재단? 여기가 끝자락인데? 오호 기다려봐. 여기 재단에 조나우 에너지를 받치라는데. 재단이 어딨지? 뭔가 이 안에 있나? 왠지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것 같은데. 아씨 깜짝 놀래라. 기다려봐. 이런 건. 양송검. 상으로 움직여야 돼. 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착착착. 아우. 야 그 와중에 비가 오는 게 말이 되냐? 야 큰일 났네 이거. 아우. 아씨. 이건 전개 안 통하니까. 아우.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패 방패. 어딨어. 야 너네들 전기 맞으면 죽을 텐데. 이거 이득이다 비우면. 아. 이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전기가 왜 부셨거든. 전기가 터지네 이게. 뿔. 뿔. 오. 오. 와. 씨. 이거 옆에 있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어. 저기 있다. 입구. 찾았다. 나는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나는 왜. 비가 오는데. 존하우 에너지를 받쳐라. 어. 어딨지. 이거면 되나? 손에 들기. 작은 거면 되겠지? 네? 네? 예? 뭐야 작은 건 안 돼? 작은 거 안 되는 거야? 존하우 에너지를 받치라며. 뇌광의 옷을 입고. 꼬리의 재단에 전화. 뇌광의 옷. 지금 찾은 옷 아닌가? 이거 이 옷잖아. 뇌광의 옷을 입고. 하나로는 안 되는 건가? 아, 그럴까요? 더 맞춰볼까요? 한 개로는 치사하게 안 받는다 이거지? 한 개로는 부족하다 이거지? 그래. 푸짐하게 다섯 개 맞히자. 아, 갖고 있는 것도 많은데 뭐. 이 보물 상자 얘기도 아까 한 거 보니까 뭐 풀 세트를 찾아야 되나 보네. 오는 길에 보물 상자가 몇 개 더 있었나보다. 아, 비 오는 날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말고 신전 같은 데가 있나 보다 또. 다시 또 가야되겠네. 왜, 뭐 때문에 삐지직거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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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뭐지, 뭐지. 잠깐만. 활, 활. 나무알 아닌가 이거? 됐지? 볼렘 장비 들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어느 쪽에 다른 부위가 있으려나. 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워야겠지. 오우, 야. 뭐지? 번개가 치라고 내가 뭐 한 적이 없. 오! 이 자식들 쎄긴 쎄다니까. 진짜. 뭐야, 머리에 달려있는 게 최첨단인데? 이 친구? 오, 이 친구 머리에 달려있는 거 처음 봐. 나,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찹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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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쉽네. 찹찹! 골렘 중에서 제일 센 친구인가봐. 뇌룡의 머리곰봉. 무기인가? 강력한 골렘의 활. 잠깐만. 강력한 골렘의 활은 훨씬 세기 때문에 이거 하나 버리고 25짜리로 버리자. 이게 몇 짜리더라? 24? 이거나 그거나. 이거 뭔가 탐나는데? 아, 이거. 그거 하면 되는데. 스크랩 빌드 하면 되는데. 아, 이 자식들이랑은 그냥 궁금해서 갖고 온 건데 버려야겠다. 궁금해서 들고 온 건데 버려야겠다. 이런 거 써야지 뭐. 이런 건 공격력만 높을 뿐. 뭔가 탐나는데, 이 장롱. 아니야. 버릴 거면은 둘 다 버리자. 버릴 거면 둘 다 버려. 안 쓸 건데. 안 쓸 건데 갖고 있어서 뭐 하나. 아이고. 이쪽에 하나 있네. 들어갈 수 있나? 음. 이러면 되겠지? 오케이. 나무는 불에 태우면 되지. 네, 그러려고요. 아, 머리 장식도 있구나. 스크랩 빌드. 아. 아, 여기 디자인이 별론데. 디자인이 조금 별론데. 일단 스크랩 빌드를. 뭘 꺼내고. 널 스크랩 빌드 하면 되지. 됐어. 됐어. 어우, 징그러워. 어우, 징그러워. 생각보다 징그럽네. 아니, 원래 코스튬은 이뻐야 돼요. 이뻐야 사람들이 사고 좋아한다고. 왜 RPG가 맨날 이쁜 거 만들겠어요. 이쁜 거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쪽 오는 길에는 못 본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나? 그냥 와서 모르나? 다시 볼게요. 아, 이쪽에 있었네. 아. 어. 이걸로 부시면 되겠지. 흠. 그렇지. 이렇게 부실 거 한두 개씩은 꼭 갖고 다녀야 돼. 바지. 바지는 좀 편하게 생겼네. 아, 바지는 좀 편하네. 오, 맨발이네.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쭉 갑시다. 어차피 몬스터는 없으니까. 편안하게. 가면 되겠죠. 그렇지. 옷은 중대사항이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이쁜 옷 입고 싶잖아. 누가 못생긴 옷 입고 싶겠어. 이쁜 옷들이 대체로 방어력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예요. 왜 이렇게 수욕해서 안 갔는데? 어, 물러보자. 핫. 이쪽으로 갔었어. 이쪽으로 가자. 보인물들은 팬티 입고 다닌다고? 그들은 이제 멋을 멋을 떠나... 뭐라고 해야 되지? 멋을 떠났어, 이미. 그들의 입장에서는 멋이라는 게 팬티 한 장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력을 가졌을 때... 아! 가졌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들은. 보통은 다 예쁜 거 찾지. 그래. 가치의 기준이 바뀐 거지. 그들에겐 팬티는 예쁨의 기준이 된 거야. 그 팬티가 예뻐 보일 수 있잖아. 우리 눈에 별로여도 그 사람은 빨간 팬티가 예쁠 수도 있고 거적대기 같은 진짜 막 천으로 둘러져 있는 팬티가 진짜 예쁘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원래 예쁘다의 기준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얼굴도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아이고, 사용 말고. 아이고. 사용을 해버렸네. 하나만 올릴까? 아니다, 다섯 개 다 올려. 아니, 저 녀석 저기 있네. 바지 짓, 바지 짓. 저 뒤에, 저 뒤에 모자를 파는 친구가 저기 있네. 모자 장수가 저기 있네. 바지 짓. 누가.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날씨가 갰어. 뭐지? 오! 카리유씨, 저거예요. 저 용 석상에도 번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용? 어라? 누군가 유적 안에 있나? 어? 뭐지? 어후, 자네도 왔는가. 이곳에 용 석상에도 엄청난 번개가 떨어진 것 같은데 무사해서 다행이네. 어. 그렇게 큰 번개는 처음 봤어요. 직전에 용 석상에 눈이 빛났던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뭐? 아니, 그런 일이? 태구의 유적 장치가 뇌운을 없애자 새로운 하늘 섬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 새로운 섬이 나타난 거구나. 정말 굉장하군요. 또다시 대발견을. 세기의 초발견입니다. 확실히 이건 엄청난 발견이네. 지금 당장이라도 조사하러 가고 싶지만 하늘 위라면 갈 수 있는 방도가 없겠군. 자네가 한 번 가줄 수 있겠나라고 하겠지. 하지만 정말 엄청난 대발견입니다. 일단 프라하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저는 일단 카카리코 마을로 돌아가 이번 부유고리 유적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프라하님께 보낼 보고서를 써야겠어요. 하리오 씨는 이곳에 남아 그 밖에 다른 게 더 없는지 자세하게 조사해주세요. 뭐? 여기 남아서라면 나 혼자서 말인가? 네. 하늘 위로 갈 수 없지만 아직 찾을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건 역시 저희의 사명이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카리오 씨. 혼자서 조사라니 야외 작업은 젤색인데. 하지만 이건 또 다른 공적을 올릴 기회. 타오로군 맡겨주게나. 그렇게 하기로 결정됐으니 빨리 준비를 해야겠군. 난 일단 조사 거점으로 돌아가겠네. 승진의 기회를 노리는 거죠? 좋았어. 프로한테 가야 되겠지? 지도를 보면? 일단 일로 돌아가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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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프 야 잠깐 나 모자 장수 아 모자 파는 친구한테 가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다시 가야겠다 아 다시 돌아가자 아 그래도 모자는 사야지 다시 어디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아 여기서 다시 가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가면 없을 거야 아까 그 번개 터진 거 위쪽에 있었지 그러면 위치가 대략 대략 한 아까 막 땅 위에 있었는데 그럼 여기인가 아 이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근데 저 멀리 사당 보인다 저 멀리 사당 보여 저기 아 모자 장수 여기 있네? 맞네 여기서도 보이네 어 젤다 발바닥 소리 좋다 찹찹찹찹 아이고 발바닥 소리 괜찮네 찹찹찹찹 좀 올라가면 있나 자연의 소리 저쪽에 있네 이봐 모자 장수 저번에 내가 발톱 안 샀는데 아직도 발톱 가지고 있나 발톱 뒤에 사야 될 텐데 발박수라니 발박수는 좀 달라 발박수의 느낌이랑은 좀 달라 너를 위해 마요이 가져왔어 그러네 이거 순서가 있구나 교환하자 교환해줘 두 개 줄게 열두 개나 있다 두 개 줘도 꿀까? 그래서 나중에는 변신을 하는 건가 얘가? 자 다음 옷이야 옷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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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령의 상의 좋아 꿀깍꿀깍꿀깍꿀깍 오 데미지 대신 루피 감소? 이게 뭐지? 공격받아도 체력 대신 야 야 이거 잠깐만 내가 돈을 잘 안 쓰긴 하는데 내가 돈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이게 데미지 대신 돈이 줄어든다는 건 거의 뭐 거지 생활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야? 파이어키스 아 야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구만 저 모자가 또 탐나는데 루피 없는 상태로 루피 없는 상태로 면은 체력이 닳지 않을까요? 그래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물갈석석이 많이 있어요 어 이거 뭐야? 어 의외의 발견 이게 뭐지? 오 에너지 아 맞다 에너지 언제 올리냐? 나? 언제까지 한 칸으로 살 거야? 언제까지 나약한 젤다로 살 거야? 너 언제 언제 업그레이드 할 거야? 언제 업그레이드 할 거야? 이 녀석아 언제 업그레이드 해서 언제 편안하게 하늘을 날 거야? 보니까 그 고인물들 하는 거 보니까 그 뭐지? 보드 같은 거를 얻는데 그거를 로켓트에다가 붙여가지고 완전히 서핑보드처럼 하늘 위를 타고 다니던데? 에너지 먹으면서? 나 그거 보고 진짜 저게 뭐야 싶었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하늘을 나는 보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름 있지 않아요? 명칭? 아 호바보드 맞아 맞아 그래 호바보드처럼 타고 다니더라 그 호바보드처럼 막 타고 다니던데? 진짜 개쩔던데? 어 저기도 머리 3개짜리 용 있네 어머 저기도 아니 잠깐만 저기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 아니 뭐야 저기도 안 갔던 사당이잖아 들어가 뭐해 나 이것만 하면 가려고 그랬는데 저기 또 사당이 보이네 사당은 보일 때 가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럼 다시는 안 와 저거 세로로 가로로 세로로 가로로? 보일 때 안 가면 다신 안 온다고 이거 뭘까? 공을? 공을 쳐서 저기다 넣는 건가? 여기만 하네 그럼 날씨가 із양 또 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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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쉬운 거야? 왜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게 왜 세로로 가로로지? 자 이번에는 이런 블록도 있고 뭘까 더 세게 쳐야 되는건가 무게를 더 실어서 때려야되나 일단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음 역시 무게감이 안나는군 무게를 더 주라는 소리 같은데 맞나? 더 무겁게 해가지고 아 묘하다? 야 잠깐만 묘하게 안올라가는데? 아아 조금 안되는데 약간 이게 위로 솟아있다보니까 더 높이 안되나? 최대 높이인가? 최대 높이인가? 됐다 그냥 무겁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다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팡을 붙여서 아니야 이거 너무 붙이면은 조금 위로 올려서 붙여야해 아니야 너무 위로 올렸어 그럼 바닥에 쓸려서 데려 놔? 바닥에 쓸려서 안될 것 같은데 되나? 오케이 그러면 레일 오 저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타고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내 아이템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지? 흡 흡 음 음 흡 흡 왔다갔다 밖에 못하나? 왔다갔다 밖에 못하나? 흡 아 알겠다 아 알겠다 알겠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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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를 흡 흡 흡 흡 흙 흡 흡 그것이 야, 근데 이거 내가 칠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으려나, 저기 가자! 어? 어잉! 어잉? 뭐야, 어디에 걸린 거지?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그렇지. 안 돼! 난 저게 먹고 싶어! 아, 저게 먹고 싶었는데. 저거 어떡하냐? 돌아오냐? 아, 돌아오네? 아니, 저거 그냥 포기하고 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아, 저 위에, 위에 거에 걸리나 보네. 너무 올려. 으아앉! 흑, 짠! 자 천천히 돌아가 이거 어차피 다시 돌아가 이거 어차피 다시 돌아가는 거야 됐어 됐어 돌아가서 보자 돌아가서 보자 돌아가서 보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자 좋았어 화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화살 열 개 언젠가 쓰이는 물약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언젠가는 쓰이는 물약이요 저거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 괜찮아 에이 쓰이겠지 뭐 저 근데 보통 몬스터 뒤에 조용히 간다거나 어떤 말 같은 거 잡을 때 쓰는 건데 앞으로 나올 몬스터한테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사당 하나 어느 쪽이지 아 저쪽 저쪽이 뭐 어디야 약간 이쪽 같은데 여기 같죠 뭔가 지대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이쪽 네모난 거 지대 가 여기 같은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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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같아 이거 건너서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다 삭제해도 돼 아까 그 무자 장수 있는 핀은 어디 갔지 일단 대충 여기 같아 여기 아 그냥 이거 보고 핀으로 찍어도 된다 했던가 근데 여기가 고기 같은데 여기 가면 되겠네 어쨌든 여기가 고기네 오 이거 뭐야 이 위에 뭐가 있는데 포로그가 있나 이 위에 뭐가 있어 아 나 저 용가리는 이길 자신 없어요 저 용가리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어 저 돌 어디 떨어지냐 어 저 돌 어디 떨어지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야 야 저 돌 돌 사용하자 돌 어디 갔어 돌 이건가 이건가 너냐 여기가 저기 아무것도 없구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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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됐지 좋았어 갈 수 있다 아마도 아까 거기요 위에서 보니까 뭐 없어요 뭐 없어 보여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려고요 일단 저거부터 하고 저 돌 효과 없어지기 전에 가야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름의 시간 싸움이라고 아 너 여기 있었구나 아까 멀리서 보였던 데가 여기였나 여긴 다른 데인가 좋았어 좋았어 자 이제 안보이지 그렇지 안보이지 사당 안보이지 그렇지 사당 없지 오 마구깐이다 아이고 마구깐이 있네 내려가야되네 윈덜레가 어디있어? 날아가면서 지나쳤어요? 윈덜레 있었어? 윈덜레 있었어? 아 그래요 일단 들어가자 제발 맨몸인줄 맨몸만 아니면 돼 연결된 다리? 다리? 다리 연결하는 거구나 아 이건 뭐 아 이정도 다리 연결이야 쉽지 그렇지 그렇지 넥스트 오자 오자 흑 흑 흑 흑 흑 흑 잠깐만 흑 흑 한 이쯤? 아니 흑 흑 흑 흑 이정도 다리면 아 안되네 잠깐만 이거 이거다 됐어 대충 연결하면 되는거야 지나갈수만 있으면 돼 지나갈수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다음은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어 완전히 저기 붙여야되는구나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이걸 왜 빠지는건데 아 이거 뭐야 한바퀴 감기가 안돼? 아 그래 어 야 뭐야 뭐가 있었네 이렇게 한번 뭐 끼고 그런거니? 아니네 완전 네모난거네 너가 여기 붙네 너가 여기 붙네 어 안보여 혹시 여기 달라붙니? 어디다 놓는거지? 아니네 여기 붙네 어디다 놓는거지? 뭐 접착이 안되는데 접착이 안되는데 흑 아 이걸 끝에 달아서 무겁게 한 다음에 이렇게 감아야 하는거네 이렇게 오게 오케이 오케이 엇 역 consolidation 나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있네 좋았어 뚫키 능력으로 가는게 편하려나 오 흔들다리 오 오 잠깐만 상자상자 마이스바 이 상자는 음 이렇게 가면 되는거지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거였어 조나니움 좋아해야지 아직 활용을 못했지만 이야 조나니움이네 왜 화살이 안나오는거야? 아 나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틀겠네 선풍기처럼 틀어야겠다 화살 한 30개? 화살이 한 30개 밖에 안되서 화살이 한 30개 밖에 안되서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많으면 좋겠는데 30개 밖에 안돼 다 썼지 그 봤잖아요 그 보스 그 마왕 마왕 분신잠들하고 그 화살 다 썼는데 뭐 그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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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로 또 과일종굴 나오려나 탑 오 이 보글보글 뭐지 이거 어 어 어! 어! 호기심에 들어갔는데 진흙이었네 함부로 들어가면 안된다 여러분 혹시라도 들어갈까봐 내가 몸소 보여준거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되요 보글보글한다고 아까 그 민들레 어디있었어요? 이 위에 있나? 아니면 오기전이었나? 아 나 니녀석꺼는 싸우고싶지 않아 아 저기있구나 싸워야되네 여기있으면 어그로가 좀 풀리지않을까? 어그로 안풀리네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너도 그렇다면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너도 그렇다면 나도 아 아 아 야야야야 내려와 내려와서 싸워 야야야 내려와서 싸워 이럴거면 내려와서 싸워야지 이럴거면 내려와서 싸워야지 아야 안내려와? 야 너무너무 높은곳에 있잖아 아 아 내가 쟤를 저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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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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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졌어 아 아 아 이건 어디다 쓰는걸까 일단 이걸로 때려 안내려와? 안돼! 번개 내리게 하는건 용서 못해! 야 이건 좀 아니지 왜 거기서 죽고 난리야 뭐야 뭐야 야 아이템은 어딨어? 야 야 너 아이템은 다 어디다 버려 터진건 여기서 터졌는데 어디갔냐? 아니 위에 있나? 뭐야 위에 있는거였어? 아니 이런 도움도 안되는 아 이거 아이씨 나무 뒤에 있었다고? 나무 뒤에 없어요 올라가야돼 위에 있는거 같애 아니 이런 귀찮게 하네 정말 그냥 죽어가면 되는 것을 어 근데 여기에서 토마토가 나오네 토마토 괜찮던데 토마토가 필요했거든요 토마토 스프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채우길래 근데 아 토마토 전골 좋아요 왜 토마토는 데쳐서 먹기도 하잖아 맛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과일 전골에 비해서 맛은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토마토도 삶아 먹는데 뭐 토마토도 삶아 먹는데 뭐 토마토도 삶아 먹는데 뭐 야하하 됐어 뭐 왜 최근 하이라서 북쪽의 코르그 숲 낌새가 이상하대 어 코르그 숲으로 가야되나 뭐 있다던데 코르그 숲이라는 데가 있다던데 맞어 코르그 숲 거기는 어디일까 코르그 숲이라는 데가 있다 그랬어 코르그 숲에 한번 가봐달라는 것 같은데 설마 여긴가? 아니지? 이 안에 혹시 코르그 숲인가? 이상하다는 거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것 같은데 코르그 숲이라고 따로 적혀진 데가 없거든요 그치 누가 봐도 숲이야 아 드디어 갈 수 있는 건가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지 않을래 가는 방법만 알려주지 않을래 그냥 바로 그냥 지금 그것보다 일단 퀘스트 따라서 저 안에는 어차피 가야하는 곳이었군요 하긴 이 게임이 다 돌아다니게 만들어놨어 어디 하나 낙오되는 곳 없이 다 만들어놨어 뭔가를 다 해놨어 다 도전 정말 새오일지 날씨가 지난보다는 게 조사지점으로 왔는데 여기 주무시고 계시네 카르잖 여기서 잘 때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자 온김에 요리나 좀 아 불도 피워놓으셨으니 온김에 요리 좀 해볼까 아니 이건 먹을 수 없어 이건 먹을 수 없어 이건 요리를 할 수 없다고 토마토 아직 70개 있으니까 자 과일전골 타임 과일전골 타임 아직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과일전골이 최고야 과일샐러드 이런거 있으면 좋을텐데 오 나 이거 해볼까 타워 튀김 바나나 이게 뭐야 맛있긴 하겠다 내 소재가 없어 궁금하니까 3개만 한번 그냥 요리해 바나나만 요리하면 파워 과일전골 그냥 공격력 상승이 더 추가되는 거네 나쁘지 않아 과일전골 과일전골 다시한번 과일전골 예전에 로아 로아 그거 했듯이 여기에 그게 있었던가 어 폭탄골 아 여기 아니구나 예전에 그 로아 퀘스트 할 때 달팽이 롤케이크인가 막 그런거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로아에 있는 요리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젤다도 있겠지 젤다에 나오는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사람이 이거 그냥 하늘섬 가라는 거지 여기와도 아무일이 없는거 보면 하늘섬 올라가라는 소리 같은데 아까 그 하늘섬이 여기 있는거지 안 돼요 안 돼 저거지 저거 이쪽 섬이죠 어 저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이 상태로는 못갈 것 같은데 제일 밑에는 도착할 수 있으려나 제일 밑에서부터 가는거 같은데 아니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마 옷에서 빛이 난다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방법이 있겠지 일단 여기 하늘섬 제일 하위층인데 와 하늘버섯 오랜만이구만 이 바닥에 있는 모양은 뭐지 바닥에 있는 모양은 뭐지 그냥 이렇게 생긴건가 좋았어 이 위에서 난 무엇을 해 어우우 오씨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깜짝이야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놀래라 아이씨 놀래라 번개번개번개번개야 계속 좋아 자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거겠지 이쪽으로 가서 섬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거야 이거 이쪽으로 가는게 맞겠다 오이 오이 아이씨 돌 뭔데 이거 이 돌을 조심해야되는건가 뭔가 돌을 사용하는게 아니라 이 4명의 섬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 그냥 저 돌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심해야 되나 봐요 돌 근처에 가면 죽는 거야 나도 막 몸이 찌릿찌릿해 이거 막 진동이 막 온다 올라가볼까? 위에 몬스터가 있었네 아 근데 이거 들고 있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올려볼까 안 돼 아이템을 얻을 수 없어 이러면 아이템을 얻을 수 없잖아 이거 대충 파밍 안 하고 가도 되겠지? 이거 하나씩 들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굳이 하나씩 안 들리고 가도 될 것 같아 오 무서워 부시니까 화살 많이 나오네 부시니까 화살 많이 나오네 오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오 번개 찌지직 번개 찌직 번개 찌직 피리침이 있는데 날아가야 되는구나 아 날라가야 되는구나 잠깐만 근데 아무것도 안 타고? 아무것도 안 타고 날라간다고? 뭐 탈수 있는게 없네 왼몸으로 날아가야 되는 거야? 자자 빠바바바바바바바 빠밤 별로 멀리 날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 여기도 뭐 없고 열매 이런거 뿌시지마 이런거 뿌시지마 이런거 뿌시지마 이런거 뿌시지마 이런거 뿌시지마 쓸일이 있다고 이런거 이런 판자 뿌시면 안돼 뭐야 이거 물고기 탐나는데 아로아나 이리와 약속 빠리 오우 씨 됐다 아 잡았어 암우 부러졌어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큰일 났스 큰일 났스 큰일 났스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는 줄 알았네 떨어지는 줄 알았다 다행 다행 여기서 올라갈 수 있으려나? 하긴 거리가 달리가 없지 여기서 다시 올라가기 저거 밑에 뭐 깔고 가야되나? 이 판자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 이 판자가 있는 이유가 있겠지? 오 저기 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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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젤다 어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젤다 불쌍한 젤다 이거 물음표 뜬다 물음표 뜨네 물음표 뜨네 물음표 뜨네 물음표 뜨네 불쌍한 젤다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지키고자 지키고자 마왕을 공인하고 싶어하던 불쌍한 젤다 나는 용이 안될거야 나는 용이 안될거야 내가 젤다를 살려야되는데 용이 되면 어떡해 아 뭐야 너 왜 여기있냐? 번개 지직거리는건 사용을 못하는데 번개 지직거리는건 사용을 못하는데 번개 지직거리는건 사용을 못하는데 아 아 아 아 아까보다 더 세네 2초 미친 아 아 야 미쳤어 데미지 야 잠깐만 과일전골이 쓸모가 없어 야야야 무시해봐 무시해봐 이거 물 위라서 그런가보네 야 잠깐만 이거 무시하고 가야돼 싸우지마 싸우지마 얼리면 편하다고 해야돼 굳이 싸우지마 아이템도 별로 죽는거같지도 않지만 뭐하러 싸워 아이템도 별로더만 한번 싸워봐 배고자 길기 resposta 톰 어 너 그쪽에 있으면 안되는데 딩 아니 이정도 떨어지는거면은 아이템은 솔직히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게임 불편한 점이 이거야 절벽으로 떨어지면 아이템이 없어요 아이템이 이 아이템이 같이 떨어지면 어쩌자는거야 싸우는 의미가 없잖아 아이템정도는 줘야지 그래 그 자리 생기긴 해줘야지 뭐야 이 타다만 조각으로 이걸 타고 가야돼? 어떻게 가야되냐? 야 잠깐만 저거 뭐지? 곱게 잡았어야지 헛! 레일 위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대단한데?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서 저거 못 걸어가겠어 이 위에도 무서운데 무슨 어? 이 위에를 부숴야 되는구나 헉! 반 됐다 파지직하면 여기가 열릴거야 좀만 기다리자 파직파직! 파지지직 파지지직 지직지직 왜 안하지? 어땠다 지직지직 지직 어디서 날 인지하는거지? 상자 과연 오? 오? 어? 뭐야? 지하는 조금 내가 지저 쉬는 동안 열심히 다니긴 했거든요 아 진짜 장난 아니더라 하나도 안 보이고 지저 다니는데도 좀 열심히 썼는데 화살을 아 안되겠더라고 어디 깊은 구멍으로 빠질까봐 무서워서 다니기가 어렵더라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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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어 오유유유 오유유 오유유 큰일날 뻔했네 열심히 치고는 어둡다구요? 열심히 치고는 어둡다구요? 이 정도면 많이 열었어요 내가 여기 몇 개를 열었는데 사당을 이 정도면 내가 이걸 몇 개를 열었는데요 지금 아니에요 저번에 열었던 데가 여기 여기 한 3,4개 밖에 안되고 이 밑에 내가 다 열었다고 여기 여기도 열고 생각보다 넓어 많이 넓어 넓지 이 밑에 이 밑에를 다 뚫어야 되는데 넓지 지금 이거는 조망대라도 있어서 열리는거지 저건 조망대도 없이 내가 일일이 다 돌아다녀야 된다고 이건 조망대라도 있으니까 지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당의 위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지저같은 경우는 사당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고 지도를 열려면 사당을 찾아야돼 이거 어떻게 가야되냐 오 저건 쓰면 안되겠다 오우 야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걸어가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걸어가는 아 여기 있구나 이거 고리같은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되냐 오 방법이야 있긴 있지 타다 타다만 이 나무쪼가리들로 뭘 할 수 있으려나 어쨌든 번개는 안 맞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완전히 그냥 네모난거네 할 수 있지? 너네들만 믿는다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여기다 붙이면 안 돼 흑 되려나 머릿속에 그려지는게 있는데 되려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 될지는 잘 모르겠네 될지는 잘 모르겠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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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반대로 붙였어야 되는구나 흑 흑 흑 이걸 걸치려면 이걸 여기다 붙여야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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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숨을 지켜줄 아 떨어지진 않겠지 설마 그냥 이대로 가볼까 빨리 가자 안정적이야 아주 좋아 어 안정적이야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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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이에요 잘가 즐거웠어 잘가 오우 야 잠깐만 야 여기 괜찮은 거 맞냐고 나 안 죽는 거냐고 저기 몬스터 있다 큐브 있는데 하늘섬에만 다 큐브가 있나보네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옆에 나무가 있으니까 나한테 떨어지진 않겠지 아 아 아 아 하당있다 아니야 제법 올라갈 수 있다고 해줘 아 젠장 야 번개 떨어지겠다 야 번개 떨어지겠어 번개 떨어지면 위험해 번개 떨어지면 위험해 그렇지 야 너 나와 너 나와 너 여깄어 우위에 떨어지면 같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먹을 순 있나 아 아 미끄러져 기다려봐 설마 저걸 밟고 올라가야되나 아 아 좋았어 이거를 백지 아우 너무 빨리 올라갔어 야 잠깐만 다시 야 너무 빨리 올라갔어 내가 올라가야지 뭐야 오 야야야야 번개 한번 터지고 터지고 번개 터지고 번개 터지고 아 그런가? 저거 그냥 내릴까? 오 거리가 안 닿는데 안 닿는데 응 덧 걷 박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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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 뇌룡의 머리 이 위에도 뭐 있나? 일단 저 사단 가야 되거든요? 음... 사단 가는 길을 찾아라 올라가자 일단 일단 올라가볼까? 저기 어떻게 넘어가지? 피렛칩이라고 해도 일단 보이는 데가 없어서요 열리는 문은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있어도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 길이로 봐서는 여기서 가는 건데 이쪽에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저길 올라가야되 여기 레일 있는 거 보니까 밑에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내가 온 데는 아니거든요 저기 밑에도 섬 있네 올라가는 길은 저쪽에 아 근데 절로도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일단 저 골렘 있는 쪽으로 어우 깜짝이야 야 피지컬이다 저거 아 저 레일 타고 가다가 능력 써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건 옆쪽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아 여깄다 위에 올라가는 길 아까 거기잖아 거기 땅을 일로 올라갈 수 있으면 저 옆에 땅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덤벼라 이 자식들 덤벼라 이 녀석들 싸우자 이 녀석들 이리 와 부서졌다 부서져버렸어 부서져버렸어 여기서는 함부로 함부로 철검을 쓸 수가 없다 보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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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녀석 밑으로 버리지 마 안 돼 좋은 공급원이야 죽이지 말아줘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 안 돼 클 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미 아 이 막을 번개 진짜 아 나 저거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아 저게 제일 좋은 거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진짜 너무하네 번개 진짜 내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단 말이야 야 이거 죽자 죽으면 아이템 돌아와 돌아와 컴백 컴백 마이메폰 아이템 돌아와 안돼 아이템 너무 아깝잖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단 말이야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였단 말이야 오 좋아 여기서부터 살아난다고? 아주 좋아 한 게 없거든 이야 좋아 이번엔 제대로 싸운다 휠리 함부로 활 쏘고 그러면 안돼 어? 너가 나의 제일 좋은 파트너긴 하지만 좀 가려서 공격했으면 좋겠어 너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템이 너무 많아 아 그쪽 안돼 그쪽 안돼 그쪽 안된다고 그쪽 안된다고 그쪽 안돼 그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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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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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안돼 그쪽 안돼 그쪽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센 녀석이었는데 야이씨 야이씨 상등이었다고 야이씨 아 아 아 몬스터야 붉은 달 뜨면 다시 나오긴 한다만 다시는 안울 것 같은데 그걸 너 없으면 날지를 못하니까 이거 팍 한 번만 참는다 쟤 없으면 날 수가 없어 쟤 없으면 날 수가 없어 열 받네 아까처럼 만들면 되겠지 아까처럼 만들면 되겠지 아 튤리 앞으로 조심해 내가 한 번만 봐주는거야 앞으로 좀 조심히 공격했으면 좋겠어 생각이란 걸 하고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 아 저거 하나 있구나 굳이 이걸로 안해도 튤리 너가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는거야 너 어디가서 그러면 안돼 혼자 정의감에 불타서 도와주는거 적당히 해야지 아니 도와주는거까진 괜찮아 도와주는거까진 괜찮지만 도와주는거까진 괜찮지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이런식으로 굴병 골랐네 이런식으로 굴병 골랐네 어 얍 앞으로 당겨 됐다 자 피지컬 타임 가보자고 여기 멈추면 되잖아 됐어 좋았어 조쿠우신이의 사당 하늘사당 몇번째지 이게 아이 무슨 맨몸이야 하늘은 맨몸 안에 없어 그럴거야 맨몸 따위 왜 맨몸이야 왜 맨몸 전투냐고 이렇게 무기 주면서 맨몸 전투가 많냐고 너무 많은데? 음 내가 뺏어서 싸울꺼다 이 자식아 내가 뺏어서 싸울꺼다 이 자식아 오케이 화살 써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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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나무와살 어딨어 나무와살 나무와살 화살 화살 그렇지 화살 화살 이거 어차피 주워봤자겠네 왜 이렇게 해야겠지? 수프 안될거 같긴 한데 수프 안될거 같긴 한데 무한무한 화살 이리와 무안무한 화살 이리와 어차피 가까이서 싸우실거 없잖아 전기 열매가 있네 전기로 쏘라는건가 전기로 쏘라는건가 전기 열매가 있네 전기 열매가 있네 자 다음 어딨어 아 저 위에 이 위에 있는 녀석들 쏴야되는건가 어 아 챱챱챱챱챱 위에 있으면 뭐 못하겠지 못하겠지 어어어 어 쟤잡아 쟤잡아 쟤잡아야되 쟤 쟤잡아야되 쟤 쟤잡아 화살 쏘는 녀석은 다 없애 됐어 됐어 이제 무언 perse 이 나봐 나보라고 왜 날 아무도 안보는거지 아야 나 하나밖에 안들어가네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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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미치겠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내가 주운 아이템이 와 완전 좋은건데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는 뭐 크게 안들어가는 수준이겠지만 보스한테 쓰면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러네 그러네 밑에 금속이네 이것때문에 그랬구나 잘 활용하면은 좋은 이게 뭐야 아까 그거 쓸 때 쓰던건가? 그게 뭐야 일렉트로 물약 일렉트로 물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하찮지만 널 들고 가려면 이걸 해야겠다 가자 하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아 이야기가 진전이 안되고 있어 뭔가 이야기 찾아서 온거 맞는데 진전이 안되고 있어 답답해 저번에 스토리가 진행돼서 그런가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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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개 좋았어 이 안에는 좀 안전하네 안쪽이라서 안정감이 드는 장소야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드는 장소야 상대적으로 아니 그래서 여기는 위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네 점프 점프 굳이 저 큐브랑은 안싸워도 되겠지 아 근데 큐브도 기왕 왔으면 싸워야 되는데 기왕 왔으니까 몸렘 중등은 쓰기 좀 아까운데 중등은 쓰기 좀 아까운데 중등은 쓰기 좀 아까운데 5개 한번 써 봐 많이 있는데 뭐 몰렘 잡으면 되지 대룡의 머리, 냄비, 선풍기 선풍기 너무 좋다 아니 뭐야 저 안에 몬스터 있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 끝자락을 가야 되는 건가? 내가 뭘 잘못 들고 있니? 왜 그러니? 그걸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저쪽에 레일도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다 아 이거 물속이라... 아 잠깐만 나 궁금한데 뭐 하나 해봐도 되나? 이거 던... 요거만 던져도 뭐가 되나? 아 이거 괜찮은데? 좋네 이거 바다라 기절해라 이것들... 어? 야 잠깐 벌어진다 이거 어려운데? 전기얼매 많으니까 하아 빠샤 이야 조준이 힘든 나로서는 저 타이밍에 뭘 못하겠다 됐다 됐고 오케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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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스크랩 빌드를 좀 하고 좋아야겠다 잠깐잠깐만 아 여기서 스크랩 빌드? 야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녹슨 창 말고 녹슨 창 말고 이거 없어지기 전에 주워야 돼 야 잠깐만 저 없어지기 전에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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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기 전에 주워야 돼 없어지기 전에 주워야 돼 좋지 다 붙여봐 잠깐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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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랩 빌드는 안전한 곳에 가서 하자 어 안 되겠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걸 버리고 이거랑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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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 그리고 이거랑 창을 두 개 붙여도 되나?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불편할 것 같은데 됐어 됐어 대충 이렇게 붙이고 뭔가 엄청 길어졌어 미친다 엄청 길다 배터리 올라가볼까? 흑 올라가볼까? 흑 공개를 터트리면 뭐가 되는거지? 반대로 돌려봐 어잉? 뭐야 아 아니아니 반대로 이걸 돌리면 뭐가 이득이지? 아 날아가는거구나 아 여기 있구나 위치는 대략 맞는거 같은데?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되잖아 어 어쨌든 살짝만 더 옆으로 돌려볼까?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 여기 맞죠 여기야 맞아 너무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아 고우 점프 고우 음 파직파직 피카츄 지직 지직 어잉 왜 안다 왜 안하지? 어 뭐지 어 뭐지 됐다 파직 파직 된다 순서가 빰 레일 타야 되고 잠깐만 레일 끊겨있는데 색이다 이건 뭐지? 여기서 날라가지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따라가야겠네 좋아 아까처럼 만들자 아 안보여 아 안보여 흑 아까처럼 만들어서 날아가면 되거든요 흑 이거를 이렇게 해서 치고 흑 우정을 시키고 로켓 로켓 흑 내 아픈 손가락 로켓 맨날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로켓이지만 잘 되겠지 흑 내 로켓은 항상 문제야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없지만 흑 믿고 아이고 비켜 비켜 어 가자 후쇼 어 됐어 어차피 오우 날라갈뻔한 거를 겨우 오우 활 좋지 활 좋지 활 좋지 활 좋지 아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못 날라갈 것 같은데 흑 흑 흑 흑 아니야 갈 수 있겠다 밑에 착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여긴 올라갈 수 있나? 흑 아니네 미끄러지는건 똑같네 어 뭐야 갑자기 흑 흑 갑자기 접촉불량인가? 왜이래 배터리가 없을리가 없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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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어떻게 들어가지? 흑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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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이리와 흑 흑 아 돌 던지지 말고 아 아 거리가 있구나 흑 흑 흑 흑 흑 흑 내가 봤을때는 여기서는 그냥 아이템 수급을 할 생각을 하면 안되겠네 아이템 수급 자체를 생각하면 안될 듯 떨어뜨리는게 대부분이라서 어떻게 가야되냐 어떻게 가야할까 밑에도 길이 있나보네 날아서 가기에는 너무 높아 아.. 저기 센 녀석 있네 아.. 미끄러지는건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되지 아.. 미끄러지는건 똑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야되지 글쎄요 나무도 미끄러질거 같은데 일단 나무를 타는것조차가 좀 불안한게요 잘못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나무도 미끄러워서 음.. 밑에 떨어지면요 올라오면 되는데 아빼 내려가서 올라가야되나 야 잠깐만 아 이거 어떤 방향으로 가야되지? 일단 나무 한번 타봐? 오 나무 나쁘지 않다 아니야 좀만 힘내 야 잠깐만 아 망했는데? 오 야 아까 죽은 애꺼 아이템 놓고 간거 봐 개이득이네 아까 죽은 애가 아이템 놓고 갔어 아 저기는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나무도 미끄럽네요 나무도 미끄럽네요 아 저거 저쪽 잠깐만 레일 레일 타고 가네 얘 잠깐만 음 저쪽 나무도 미끄럽네요 날씨가 좀만 지대가 높은 곳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야야야야야 어딨어 내 검 어딨어 오우 오씨 떨굴뻔했네 이 위에야 이 위에 웃긴게 저 뾰족한 데 있으면 다 떨어지면서 내 이마로는 아무것도 안 떨어지네 내 이마도 이렇게 뿔이 있는데 내 이마에는 번개가 안 떨어진다 여기가 아까 고기인가?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여긴 어디? 나 지금 건너왔네 오케이 건너왔다 건너온건가? 건너온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되니? 끊겨져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건너가는 보인물들이 대단하다 진짜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는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는지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뭘 건너가지 그래야 뭘 건너가지 안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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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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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나 있는거 너무 마음에 든다 4개 정도면 넘어갈 수 있겠지 흑 흑 그니까요 이 날씨에 어떻게 저기를 건너가지 흑 흑 흑 흑 아 대칭 안맞는거 불편해 흑 흑 흑 흑 proced 살 catchy 살짝 위로? 그렀지 혜해진 헥 마지막 너까지 흑 아니 이랑 itis дал 조 위대 흑 잘못 붙였네 안 돼 안 돼 붉은달 안 돼 안 돼 지금 뜨지 마 지금 뜨지 마 잘못하다 떨어지면 밑에 모스터랑 또 싸워야 된다고 지금 뜨지 말라고 안 된다고 아 텐트처럼 젤다 목소리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젤다 목소리 있어야 되는데 뭔가 임팩트 있게 젤다가 읽어줘야 되는데 섹시한 목소리로 젤다 목소리 있잖아 좋았어 잠깐만 이러면 앞에가 들려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비율에 맞게 붙여야겠네 균형을 맞춰야겠네 원래 균형을 맞출 생각이었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갈 줄 몰랐네 좋았어 됐어 이 정도면 가겠지 좋아 좋아 넘어갈 수 있어 위로 올라가서 날개를 펴면 돼 최대한 날아가면 날개를 펴는 거야 가자 안 돼 안 돼 저렇게 되면 나 어떻게 가지 이제 다시 돌아와있나 재료가 안 돼 안 돼 재료가 없어 망했어 재료가 없어 그냥 저쪽으로 해서 날아갈 걸 그랬나 이 끈기 이게 다 비였네 이거 아 나 진짜 어떡하냐 이걸로 해서 날아갔어야 된다 방향이 아닌데 여기 로켓트가 다시는 없잖아 그치? 그렇다면 이 발사대를 통해 저길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뭐지? 타지 않아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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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그러고 보니까 못 넘어온 거구나 아까 거기가 여기구나 확 넘어온 줄 알았더니 다른 길이었어 그냥 비 좀 그쳐봐 비 좀 그쳐보라고 마른 하늘에 번개 칠 수도 있잖아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큰일날 뻔했네 좋았어 어떻게든 갈 길은 있다 어떻게든 갈 길이 있을 거야 잘 찾아보자 아 밑에서 이 완전히 두꺼운데로 올라가는 길은 없나 밑에 길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이정도 높이는 안 올라와지는데 분명히 내려가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려가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분명히 내려가는 데 이유가 있을 거야 아까 내가 올라갔던 데가 여기 있지? 어 여기 길 뭐지? 어 여기 길 뭐지? 어 야 잘 가라 아 여긴 여기는 널 그냥 떨굴 수밖에 없겠다 이 좁은 길에선 어쩔 수 없다 여기가 길인 것 같아 과연 넘어온건가? 어 넘어왔다 오케이 아 뭐야 들켰네 아 뭐야 들켰네 바지지지지지 바지지지지 바지지지지 읍지마 줍지마 줍지마 읍지마 여기를 떨궈 어서 으아 안돼 으어어 etas 이쪽으로 가 제가 총 받는 안이 있더라도 넌 넌 떠러지면 안돼 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니까 아 넌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 죽으면 안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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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 뭐가 있나 아주 중요한 자원이야 저 친구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저쪽으로 넘어가는 곳인가 봐 저 세모가 마지막인가 드디어 도착했다 이걸 타고 저쪽으로 넘어간다면 저것도 쉽지 않겠는데 너무 높은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쉽지 않겠는데 바로 날아가려나 제발 오 거리가 되는구나 굿 굿굿 굿굿 도착 도착 어 맞는거 같아 잠깐만 위에 뭐 있는거 같아 한 번만 올라갔다 오고싶어 흡 꼼꼼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게 뭐가 있는지 이게 뭐가 있는지 음 몬스터 위에는 몬스터가 아 특별한거 없네 특별한게 없었네요 어느 방향이야 아이씨 방향이 안보이네 아 여기있다 오 어 밑에 사당 있는건가 저거 뭐야 아이씨 보고싶은데 볼 수가 없네 흑 뭐지 저거 저게 뭐야 사당인가 음 와우 조쿠의 사당 아 좋았어 아 됐어 됐어 도착했어 아 이제 맨몸은 아닐거다 하나 나왔으니까 맨몸이 이제 아니겠지 와 보너스 보너스 4당이다 다이아몬드 오 다이아몬드 좋아 다이아몬드 붓 일곱개? 여덟개 만들어서 또 기도하러 가야겠다 다이아몬드 좋았어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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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타올라라 다이아몬드 근처에 풀까지 타라고 한건 아닌데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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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보 다이아몬드 이어받는 건가 오 이거는 내가 이어받는 건가 패턴이 다른 거 보면 아 기껏 올라왔더니 내려가야 되네 아 다시 내려가야 되네 태고의 인도 가면 예쁘다 자 저기가 대충 어디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 좋았어 이걸 타고 가야 된다는 거지? 로켓트 두 개에다가 조종석도 있네 로켓트가 나오려나? 아 나 또 불안하게 로켓트 너무 불안한데 안전하게 가려면 로켓트 안전하게 가려면 저거 선풍기가 최고인데 빠르게 가면은 조종석 하나 붙였어 자 비행기가 아닌 너희를 선택한 그걸 보여줘 가자 가자 맞냐 이거 이거 맞냐고 맞겠지 어 맞겠지 형편없네 이거 조종석이 말을 듣는 건가? 이 정도 말 안 듣는 수준인데 내려가보자 비치 여길 가리켰어 잠깐만 비치 끊겼는데 야 잠깐만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냐 어 가면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어 에이 갔다 오면 되지 사탕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 에이 갔다 오면 되지 아 갔다 오면 되지 왜 아무도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야지 이거 만들기 직전에 알려줬어야지 만들기 직전에 알려줬다고? 더 열심히 알려줬어야지 강하게 어필했어야지 도네이션을 보냈어야지 적 안 들었으면 어쩐지 빛이 사라지더라 소리를 못 들었으면 도네이션을 보냈어야지 도네이션을 보냈어야지 로켓이 없 로켓 있네? 없어져도 바로 생기네 뒷좌석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닌가? 그냥 로켓 타지 말까? 뭔가 좀 천천히 가는 거다 보니 선풍기가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선풍기를 선풍기가 아이고 방향을 잘못 따라하네 저거요? 앞에다가 붙여야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앞에다 붙이는게 맞는거 같아요 정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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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이저는 앞에 있는게 좋지 가자 가자 출발 배터리 없어도 돼 내려갈 수 있어 이 녀석들은 고장나지 않으니까 안 돼 조종석 소리 진짜 별로다 이 덜그럭거리는 소리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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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서 차면 움직여주네 뭘까? 이 밑에인가? 이 아래쪽인데?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아 아 자 기다렸다가 가 가 가 아 밑에네 도착은 했다 도착했으면 됐지 야 근데 저거 잠깐 가면을 이거 갖고 가는건가? 뭐지? 닭인가? 치킨? 닭처럼 생겼어 오 오 뭐야 오 사당 올라온다 오 유적지 와 피웡 피웡 ureau 폴라 현실적으로 따지면 물속에 엄청 몇만 년 갇혀있었는데 와 냄새 장난 아니겠는데? 비린내 엄청나겠다 물비린내 엄청 냄새나겠다 들리는다 목소리 맥주 오오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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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깊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저 지전은 별론데 너무 깊이 내려가는 거 좀 별론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열쇠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도 바로 안 열릴 텐데 아, 이거 또 들고 가야 돼? 들고 가야 되나? 아, 그러네. 들고 가야 되네 아, 지하 너무 싫어 너무 깜깜해 어디에다 둬야 되는 거야? 능력을 쓰라고? 뭐 어디 끼워 맞춰야 되나? 아하 이렇게 생긴 건가? 됐다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모양 맞을 거 아니었네? 아 됐다 뒤로 돌려야 되네 아, 팔다리 찾아야 되는구나 아, 팔다리 찾아야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아, 안 열릴 텐데 자, 저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줘야 되도록 해 아, 저 사람의 몸을 만들어 줘야 되는구나 아니 뭐야 이거 지도도 없어 지도도 없네 반짝이는 거 표시도 없어 심지어 이게 무슨 아우 쥐꼬리만큼 맑아졌네 멀진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오른쪽부터 갑시다 너희들과 싸울 시간은 없다 저리 가라 나무게는 이쪽에는 팔이 있을까요 다리가 있을까요 왼팔이군요 아 이렇게 써져 있구나 들어올 때 아예 써져 있네 오 이게 뭐지 오 얘? 뭐야 아니 길은 이쪽 뿐이긴 한데 아니 아니 오 오 그렇군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내가 사이에 낀다면 아 아 방법은 있지 가라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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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느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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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아 아 아 이걸 계속 가져가야 돼? 아 아 이걸 먼저 가져갔어야 했네 잠깐 기다려봐 어디갔네 내가 들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네 그러면 이거를 눕힐 수 밖에 없겠지 으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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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닫히는 건 내 시나리오에 없는데 어 야 잠깐만 어 닫히는 건 나의 시나리오에 있지 않은데 그렇지 어 거기 가만히 그러고 있어 그 가만히 그러고 있어 아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너도 때리고 너도 때리고 너도 때리고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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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기다려봐 너도 기다려봐 아 보세요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 어 이러면 안 돌아가잖아 아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이쪽인가 이게 좀 뒤로 처지고 비중이 안 맞아도 앞으론 가거든요 분명히 갈거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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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노노 하하하 브레이크 댄스를 추네 누가 윈드빌 하랬어 아니 바퀴가 잠깐만 바퀴 이쪽 아니야? 아 하나가 반대구나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어쩐지 바퀴 바퀴가 반대였구나 어 어 어 어 됐다 이러면 되겠지 바퀴가 반대 방향이라서 어 됐다 이러면 되겠지 좀 비율은 안 맞아도 어떻게든 갈거야 끝 끝 어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내가 서있을 자리를 주지 않겠니? 잠시만 기다려줄래? 저기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 기다려줄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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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여기 붙여서 올리면 되는거 아니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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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 저 될거같은데 백성 저 될거같은데 흡 아 뭐가 안되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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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리고 아아 이렇게는 안되나?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건 안되나 보니 손이 빠르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아니 근데 이게 깨지거든요? 잠깐이고 찰나야 내가 얘를 꺼내보기 싫어 제발 제발 움직여 제발 움직여 왜 가만있어봐 너 이리와 차라리 이렇게 하고 아이고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안멈춰 됐어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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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어 아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그래서 일단 이걸 타야된다는거지 어 저 정석있다 야 야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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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싶은데 안보인다 야 잠깐만 방향이 안보인다 여긴 어떻게 가야되냐 여긴 어떻게 가야되냐 잠깐만 잠깐만 뒤에 상자가 있다고? 뒤에 상자가 있다고? 어디에 상자? 상자가 어딨어 창자가 어디있는데요? 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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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 것 같은데? 물러가게 만들어놨는데? 조종관 중요한 건 저기로 어떻게 가느냐인데 이걸 타고 갈 수가 있나? 바퀴가 하나 더 있네? 이게 굴러가긴 하던가? 안 굴러갔던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딱 맞춰서 해도 안 굴렀었던 것 같은데 양옆에 애들이 굴러갔던 것 같은데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굴러가 너 왜 이렇게 붙이고 이거를 이러면 굴러가나 모르겠다 일단 도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요 안 굴러갈 것 같긴 한데 안 굴러갈 것 같긴 한데 아니야 흑 뚫리지가 않아서 못 가는 거지 아이 참 이거 바퀴가 바퀴가 요 양옆으로 가야돼 생각해보니까 바퀴가 저기를 그러네 잠깐만 바퀴가 저 마그마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게 거리가 되나? 이거 하나만 연결해도 되나? 이게 기울어져라 아휴 이런 씨 제일 짜증날 때가 이럴 때야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두 배월마다 앞쪽으로 저쪽 말고 쫌 더 쫌 더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라고 그렇지 빡세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륜 자동차 만드는 법이라도 해놨어야 하는 건데 아니 너는 방향이 반대구나 아이고 앞쪽에 붙으면 안되는데? 완전히 옆에 붙는 것도 아닌데? 제발 기울지 않아줬으면 좋겠단다 아 나 진짜 눕지 말라고 나 진짜 눕지 말란 말이야 눕지 않아요 조립을 할 거 아니야 아니 시야를 가려서 이쪽에서 붙여 아니 모서리 갖다 대도 왜 모서리 왜 안되고 왜 타이어가 붙는 건데 어 됐다 와 드디어 됐네 야 너는 나와서 하자 안 보인다 제발 살짝 안 맞는데? 일단 그냥 가볼게 이게 중요한게 아니지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됐다 아 아 노 못가 기다려봐 너무 높아서 안돼 아니야 바퀴 그렇게 붙이면 안돼 그렇지 조금만 더 벌리자 그렇지 조금만 더 벌리자 그렇지 조금만 더 벌리자 이러면 되려나? 완전히 낮아졌는데 이러면 갈 수 있긴 하겠다 자 가자 가자 아니요 봐봐요 악진 곳에 했다고 칩시다 악진 곳에 했다고 쳐도 여기가 평평하잖아요 지금 벽에 붙인거랑 다를 바가 없는걸요 이 공간이 확보가 되야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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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이 사이 공간이 확보되야 가는건데 근데 이게 공간확보가 잠깐만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가보면 어때 이렇게 가면 되지 여기가 이걸 가로로 바꾸자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가면 공간이 확보가 되겟네 이렇게 가면 공간이 확보가 되겠네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바퀴가 4개는 다 안 붙을 것 같은데 붙나? 아 됐다 좀 앞으로 가자 앞쪽에 붙자고 앞쪽에 아니 아 뒤의꺼부터 먼저 붙이자 뒤의꺼는 뒤쪽에 잘 붙을 수 있지 옆쪽처럼 뒤에 붙으라고 뒤에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아 이거 진짜 자꾸 지정되는 거 개 열받네 아 됐다 드디어 됐다 됐어 아니야 아니야 방금 됐잖아 방금 방금 됐잖아 방금 됐잖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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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가자 혹시 바퀴의 문제가 바퀴의 문제가 파트 바퀴 정말 정교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 맞춰서 들어가 됐다 됐어 됐어 가자 아 힘들다 힘들어 됐다 됐다 마그마 사이에 두고 날아가는 날아간다니 뭔 소리지 여기 뭐야 아니 이 친구가 여기 있네 여기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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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하나인가? 이건 일로 못 지나갈텐데 아 아마 아마 못 지나갈 건데 열어봐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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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좀만 더 위로.. 안되네.. 안되네.. 두 개를 붙여서 고정은 됐는데.. 얘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얘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허.. 탁.. 그렇지.. 널 일단 내고.. 됐다.. 어떻게든 가져오면 된다 이거야.. 아..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아.. 뭐야 이 선풍기.. 선풍기를 끄면 어떻게 되는건지..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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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단.. 조난이용이네.. 자 보자.. 저기가 뭐하는 곳이냐.. 아.. 어어어.. 야야야.. 잠깐.. 뭐하는 곳인지만 보려고 그랬어.. 야..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올라가 봐.. 잠깐만..잠깐만..잠깐만.. 뭐하는 곳인지만 보려고 그랬단 말이야.. 내려가야되네.. 우리야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되나..? 우리야 이걸 타고 내려가면 되나..? 야..잠깐만.. 야..잠깐만.. 꼈어..꼈어.. 그냥 타면 돼.. 타.. 가자.. 앞으로 가자.. 안간다.. 앞으로 가지를 않는다.. 어..묘하게 간다.. 기다려봐.. 갈 줄 알았더니 안가지네.. 아..잠깐만.. 그렇지.. 귀찮아서 일부러 안 붙이면..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아니..거기 말고.. 차라리 내 옆으로 붙어라.. 복잡하고만.. 진짜.. 복잡하고만.. 진짜.. 가자.. 이 에너지 소모.. 바퀴 가져가보려구요.. 야..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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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맞나요 이거.. 바퀴.. 바퀴 버려봐.. 바퀴 잘가라.. 오오오오오 떨어지뻤네 오오오오오 떨어지뻤네 오오오오 떨어지뻤네 떨어지뻤네 오이씨 이따 이리 타바 atra 이타 여기 터 봐 가라며 가라마 아이씨 가자 이러면 갈 수 있겠지 올라타 같이 가야돼 올라타 어디로 흘러가는거지 도착은 했다 몬스터가 있네 도착 자 보자 갖고 왔어 뭐 해야 돼 오 깨지는구나 백두 오 오케이 주지요하나 네 갔다올게요 자 하나 더 어디야 아까 갔다온 데가 불이 꺼져있나? 갔다오면 하나 불이 꺼지나? 근데 아까 오른쪽에 하나 갔지 너무 깜깜한데 저긴 길이 어디야 너무 깜깜한데 저긴 길이 어디야 오 오 안켜도 갈 수 있다길래 그냥 가보려고 했더니만 오 여기나 거기나 길이가 똑같네 여기 일자로 가는 길이 있나? 오 오 뭐야 오 오 큰일 낼뻔했네 오 그냥 앞에만 보고 갔으면 큰일 낼뻔했네 어떻게 올라가야되지 저기? 어디로 가야되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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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설마 야 잠깐만 부유석이 왜 여기있지? 포우가 잔뜩인데? 포우가 잔뜩 포우가 잔뜩 포우가 잔뜩 포우가 잔뜩 맞아요 아래 아래 이 밑으로 이렇게 쭈욱 이어지는 탑 맞아요 지하에서 올라가는건가? daher 한 번 내려가봐 여기서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맞나보다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오래 걸리네 와 안녕하세요 맞니 이거? 여기 아니잖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었잖아 다른 데로 가야 돼 여기가 아니면 다시 돌아가 이쪽인 줄 알았는데 다시 가 이쪽 먼저 가 나 이쪽에서 왔잖아 그치 이쪽 하나 더 어 계단 올라갔던가 아 뭐야 일단 이쪽으로 다시 가봅시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잠깐만 어느 방향이야 어디야 저걸 켜야되나 찍어 아 아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저 윗쪽인데 올라가보요 이위로 올라가볼까 여기 위로 올라가 볼까 위에서 날아도 못 갈 거 같은데 애초에 높이가 높아서 밑에 어떻게 생긴 거야? 대충 보인다 여기 타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자 밑에 뚫고 올라가도 되겠다 그렇지 여기는 되는군 오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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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오 왼팔 했으니까 오른팔 해야지 자 여기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뒤에 문이 잠기겠지 바퀴가 돌아가는군 뭐야 이거? 레일이잖아 기다려볼까 흑 흑 흑 소리 Mah 괜찮다 우리 우리 굳이 내가 돌리지 않아도 되나 흑 흑 이게 뭐지? 내려가는 길까지 있고 잠깐만 뭐야 이 통로 아 상자 있는 데구나 여기 통로 열고 조나니움 어 반대편에도 있네 오 너무 어두운데? 뭐야 여기 아 여긴 올라가는 길 야 잠깐만 길 좀 보자 쭉 올라가서 여기 아까 그 길이구나 이렇게 쭉 가서 이 전기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봐 레일 엄청 많단 말이야 이거 바퀴 이 전기가 뭘 의미하는거지? 이 전기가 뭘 의미하는거지? 반대편에 올라가볼까요? 여기를 건너갈 수 있는걸 만들라는 소리같아요 맞아요 그런거같애 음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을까? 음 음 일단 일단 저 친구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붙여봤자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빠지지 않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게 바퀴가 높이가 좀 있어야 돼 모서리에만 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바깥쪽으로 가야 돼 좀 더 바깥쪽에 붙어야 돼 아 이래서 안될 것 같은데 대충 이렇게 했다 칩시다 다시 얹어봐 아 파지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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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올라타느냐인데 야 잠깐만 내가 어떻게 올라타야 되냐 아 파지직 아 그래 먼저 보내자 먼저 보내고 나는 밑에서 가자 그래 먼저 보내자 그래 먼저 가라 위에 타려고 그랬는데 위에 타려고 그랬는데 실패 가자 아 뭐야 아니 뭐야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아니 씨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대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저거 굳이 굳이 판이 있어야 되나 판 한번 세워볼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가면 되는 거라 상관 없다 아 여기 밑에 들어갔다 좀 앞으로 기울어질 것 같은데 갈 수 있겠지 뭐 가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약간 관 운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가겠지 뭐 끝 가자 아 무게가 안 되냐 아이 나 참 아 나 참 이거 그냥 또 안 가네 턱 깜짝 이걸 좀 붙인다면 있네 이거 무게가 너무 앞으로 쏠려서 그래 이걸 가운데로 옮겨야 돼 가운데부터 가운데 이러면 가겠지 야 얘 가긴 가는데 야 잠깐만 불안정한 불안정한 건 뭐냐 이거 아 저 자식들 피해가야 되는데 아 저 자식들 피해가야 되는데 그래 그래 치고 가는거야 야 나 무기 어디갔냐 내 무기 없어 그게 중요한게 가가가가 야 내꺼야 야 이 자식아 내꺼야 아 내꺼야 아 내꺼데 저거 아 내꺼데 야 잠깐만 야 내꺼라고 아 진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야 이거 내놔 어디있어 나 지팡이 버렸나 아 아니다 이거 써볼까 어 어 야야 별로 도움이 안되는군 저거 봐라 나 이 단체로 단체로 싸울 줄 몰랐는데 안싸우고 싶었는데 아씨 미쳐버리겠네 애들한테 맞으면 피 회복을 할 수가 없어서 야 내 목표는 이거야 야 내 목표는 이거야 야 잠깐 잠깐 내 목표는 이거거든 야 멈췄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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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가가가 가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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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표는 이거야 됐어 됐어 제발 제발 깨줘 깨져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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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싶지 않아 제발 터져라 제발 터지라고 제발 터지라고 어디갔어? 사당 어디갔어? 사당 어딨어? 사당 어딨어? 사당가 사당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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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살았다 살았다 아 아 힘들었다 내 건데 왜 뺏어가고 난리야 무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하나 소중한데 지금 이걸 가져가네 아우 살았다 살았다 아 아 공격력이 더 약한 거 아니냐고요? 갖고 있는 거에 따라 다를걸요 근데 드는 사람이 세면 무기도 세지는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이번에 달인데 아까 저기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 거야 갔다 오니까 불이 꺼지네 사당 불 꺼졌네 사당 불 꺼졌네 오 아니 잠깐만 지금 뭐야? 아니 미안해도 저런 게 있어?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일단 찍어주자 아 아 뭐야 지하에 아 지하에서 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니까 지하에서도 보이고 그러는 거구나 아 아 쟤네들은 막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도 보이는 거네 음 쌤 쌤 쌤 야 다리 찾는 게 진짜 지옥이네 저걸 어떻게 가야되냐 용을 타고 어떻게 지저를 탐험합니까 용을 어떻게 탐험합니까 용을 어떻게 잡아 저걸 이게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했지 와 이 거대한 뼈는 뭐야 이게 진정 용을 타는 게 아닐까요 왠지 용뼈 같은데 잘 보면서 가야된다 자 다시 올라가 보자 말 끝나기 무섭게 말 끝나기 무섭게 떨어지네 오케이 메인스토리 아 나 오늘 메인스토리 다 깰 수 있으려는 건가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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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 좋아 좋아 탁 탁 어 저기 불을 먼저 밝히자 탁 야앗 오 좋아좋아 룩 탁 룩 룩 좋았어 이걸 찍고 가는 게 낫지 무시치조의 뿌리 근데 이런 사당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이름의 사당을 본 적이 없는데 왜 여기서 보는 사당은 항상 처음 보는 거지? 오 굿 밝다 이게 다 처음 보는 사당 이름이지? 그쵸 내가 안 간 사당이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는 내가 아직 멀긴 했어? 60개 밖에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디야? 이쪽 근처로 가야 되는 거 같아 무기 조합이나 하자 사거리 개길다 그치만 싸우지 않는다 여기 친구들과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나는 하트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트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인가? 위치가 어디야? 아 저쪽이네 오른쪽 아 저쪽이네 아 위로 올라가자 올라갈 만한 자리를 찾아야 해 올라갈 만한 자리를 찾아야 해 뼈를 타고라도 올라가야 해 아 여기서 한 번 더 가자 오른쪽이지? 됐다 오 드디어 도착했다 아 아 근데 이쪽에서 나오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 거야? 어느 방향에서 저기까지 가져가야 해? 극혐이네 오른발 아 저기 뭐가 있는데?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ف 그러겠죠? 아래로 연결이 돼 있어야 그렇지 붙잡 아 아 5 이렇게 빠른 예 목소리 저기 여기 올리고 불안하니까 일단 안쪽에 붙여 같이 타면 되나?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붙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 붙이고 일단 붙이는 것 같애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아니네 잠깐만 흑 흑 흑 여기다가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 위로 가야 되네 흑 흑 흑 흑 흑 이 녀석들을 활용하는 거구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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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안 닿겠지 무게도 되려나 무게가 왠지 안될 것 같아 아니 이럴 땐 또 검이 좋다니까 두 개면 되나? 아 돌아와 배터리 다 돼서 돌아와봐 잠깐만 저기 중간에 중간중간에 다 걸리는구나 아 아 이런식이면 여기 뚫고 올라가면 되고 아이고 바깥쪽 이지다 보자 있나 이야 네네 중간의 지그자 모양으로 가야하는데 아냐 지그자 모양으로 가도 걸리지 아니 ㄷ자 모양으로 가면 안걸리지? 잠깐만 이제 두개가 필요하려나? 근데 이게 한바퀴 돌면서 분명히 무게중심 때문에 떨어질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치려나? 아냐아냐 앞쪽만 붙을 수 없나? 사려면은 되나 보자 나 지금 머리가 잘 안굴러가서 모르겠는데 잘 안굴러가서 지금 잘 모르겠거든 일단 그냥 해봐 안 되겠는데 왜냐면은 이게 옆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되네 안되네 안 끼어져 음 응 분명히 떨어질거란 말이지 이렇게 않네 이렇게 이렇게는 분명히 떨어진단 말이지 사당의 정답은 하나도 없어요 젤다 사당의 정답은 없어요 진짜 정석이 없어요 원래 깰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작자의 의도는 있지만 대부분 정답이 없어요 풀면 정답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면 돼 아 이거 분명히 떨어지는데 분명히 떨어지는데 일단 해봐 은근히 중심 잘 맞아서 될지 누가 알아 잘못 받았네 선풍기를 잘못 붙였어요 선풍기를 잘못 붙였어요 정답은 없어 분명히 떨어지는데 일단 해볼까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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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쉬웠어? 너무 쉽잖아 아니 있지 아니 그니까 걱정한 거랑 다르게 너무 쉽게 풀렸는데 아 뭐야 꼈어? 아 아 너네까지 같이 작동하면 어떡해 너네는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거 다 저리 가 됐어 가 아 뭐야 선풍기는 필요 없는데 선풍기를 뜯어버렸네 됐지 아 설마 막 비행기에 싣고 날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네 그런 건가 보네 밑에 뭐가 있는 거 보니까 어 잠깐 올라갔다 올까 뭐야 너 이리 와 봐 니가 있어야 뭘 하겠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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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지 않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가 어디 갔어 어차피 야 야 아 그치 떠올라야지 아 나 깜짝이야 뭐야 불안해서 안되겠다 뭐야 너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아 근데 높이가 안되는 것 같다 아 안돼 안돼 아 되려나? 가로라iantly 원 오 됐다 안뇰뇰뇰뇰 뒤로 가렴 나가는거 아니란다 그렇게 나가지 않을 거란다 도종석 있고 좋아 아 이거 근데 나 좀 불안한데 동학을 던지고 그쪽을 붙이고 이리 와봐 아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거 무게중심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냐 이거를 무게중심을 맞추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맞겠지 이래야지 그나마 낫다 이러면 될 것 같아 이중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붙지 말란 말이야 애써 자 위치 잘 보고 자 위치 한 번 보고 자 위치가 오케이 저 밑에 그냥 바로 저 밑에 간다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서 빨리 타야 돼 앞으로 가질라나 불안해가지고 이거 먼저 보낼까봐 불안해 있어 한두번이어야지 아유 더 더 더 더 가까이 아우 정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이럴 줄 알았다고 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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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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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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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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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다행이야 앞으로 좀 갈아줘 아이고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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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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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봐 아 됐어 됐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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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은 했잖아 아 됐어 아이고 정말 비행기가 왜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저 배터리 배터리를 업그레이드 안 해서요 이유는 단 하나 업그레이드를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좋았어 어딨어 어딨어 팔이 너무 팔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다리 다리 너무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인가? 됐다 아니 굳이 거기 선풍기가 있는데 링크 자아 또 가야되겠지 어딨어 어느 방향이야 이쪽이던가 어디야? 다 저기다 아 저기다 뭐 왜 이렇게 가깝냐 진짜 가깝네 왼발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걸 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됐고 이번엔 로켓을 타고 가는거야? 있는거 없는거 다 쓰네? 발사! 발사! 아니 이걸 이런식으로 이게 맞다 그치 이게 맞지 일단 밀어봐 다리가 내려가는데? 다 내리는거 아닌거 같은데? 역시 다 내리는거 아닌거 같고 오 뭐야 여기 이것도 있네? 발사대를 좀만 더 높여야겠다 이거를 발사시켜야돼 옳지 없는 경우에 저기 뽑아서 쓰라고 저렇게도 만들어놨네 아이고 아이고 욕 흑 흑 흑 흑 흑 흑 나는 쫄고 올라가면 되는거 같거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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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였어야 되겠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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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하나밖에 없다고 아까 누가 로켓 쓰라 했지 나 로켓 하나뿐이란 말이야 로켓가 있어야 로켓을 쓰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로켓가 없는데 어떻게 로켓을 씁니까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로 일단 해볼까 오케이 하나로도 되네 여기 조종칸도 있었네 나도 같이 날아갈 수 있었네 가는 길이 따로 보이길래 어디 갔어? 어 뭐야 이거는 빠르네 가까워서 이것도 뭐 타고 날아가나? 그냥 걸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 뭐지? 아니 뭐가 있어 아직 뭐가 있어 뭐지? 아직 뭐가 있어 상자는 굳이 안 먹어도 되긴 한데 뭐야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저 전기를 아 이거 굳이 굳이 로켓 안 써도 됐는데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로켓이 있네? 아 로켓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뭐야 이걸 가지고 왔어 이게 무슨 경우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두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역시 모르니까 항상 혹시는 존재해 어떻게 해야 돼? 흡 흡 흡 흡 여기로 오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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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왜 다 분리돼서 와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다 분리돼서 오냐고 아 정말 아 밑에서 다시 당을 다 조립해야 되네 널 가지고 오자 귀찮으니까 조립되어 있는 널 여기 세우고 하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아까 발견했던 너 너를 여기다 붙이고 나도 여기 타서 오케이 됐다 그렇지 다 했다 오케이 갑자기 어 오랫만에 움직여서 제발을 뗐지 않아요 절 멈춰주세요 뭐 이런거 아니겠지 소빠바디 헬 미 뭐 이런거 아니겠지 아니 아닐거야 현자잖아 오 오 오 아 그 골렘 현자가 이거였구나 골렘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이거구나 뭔가 되게 이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아 아 아 왜이렇게 멀어 왜이렇게 멀리해놨어 빨리 설명해주지 무릎 꿇은거야? 등에 타라는건가? 뭐지? 오 탑승해서 조종할 수 있대 와우 가드 가드 왼손 왼손 등 접착 접착 접착이 뭐지? 아 자 보자 손에다가 막 붙일 수 있구나 볼렘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대 아 오케이 오케이 뭔소리인지 알겠어 무기구를 찾으면서 가자고 무기구를 찾으면서 가자고 전투에 활용할 수 있대 전투에 활용할 수 있대 끌까 전력낭비 같기도 하고 등판을 등판을 날 지켜 그렇지 등판은 날 지키기 위해 됐어 어디로 간다고 저쪽으로 아 근데 배터리 없으면 자꾸 가서 서야된단 말이야 아 그냥 또 안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오긴 하는구나 아 됐어 됐어 아 잠깐만 또 막 여기 오르고 못하지 돌아가야되네 길을 모르니까 이게 어디가 절벽이고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이쪽으로 가자 아 여기 배터리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있는데 어디더라 배터리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어디더라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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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싸우고 그러면 안돼 우린 최대한 모른척하고 갈거야 도망가 도망가 그렇지 도망 잘간다 도망 잘간다 도망가 어휴 근데 이 몬스터가 너무 많다 야 달리기 겁나 빠르네 달리기가 나만큼 빠르네 도망 좋아 어 무기고가 있긴 한데 지금 별로 필요 없으니까 도망가 기들 제 Гилась 기를 모르겠어 기를 기를 알아야 가지 혼 SPD 나는 가져올 수 Health 와...야 이거 무슨... 알아서 잘 따라와 죽지는... 죽진 말고 아니 알아서 따라올거야 쟤는 죽지 않아요 쟤는 죽지 않는 존재니까 괜찮아 뭐가 이렇게 많아 음식 하나 먹어야겠다 어딨어? 어딨어? 아 여기구나 등치가 커서야 다 들킨다 이거 숨어서 가려고 해도 숨어서 갈 수가 없다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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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생각보다 싸울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가드하는거 봐 니가 니가 복표가 아닌데도 가드를 하는 내ilo 흠 흠¡ 내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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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야 뭐야 여기까지는 안오지 어 뭐야 어 뭐야 멀진 않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제일 세던가 아 아 아 아 약하구만 이 자식 좋았어 뭘 주니 블루 히눅스의 뿔 아 얘는 좀 약한 친구네 아우 야야야 나 내릴거야 내 옆에 붙어있지 말아줘 오 이런것도 있어 아 여태까지 모았던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부셔야 될 것처럼 생겼는데 얘 아 그렇지 않아요? 아 뭐지 이거 야 니거 철퇴로 한번 때려볼까 뭐냐 뭐냐 이거 뭐하는 곳일까 아 아 아 이것도 부셔지는구나 아 아 부셔지는구나 아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자 보자 접착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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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좋았어 내리자 그냥 가는게 낫겠어 어쨌든 다 왔으니까 흑 흑 흑 흑 흑 흑 어우 이거 엄청 많네 채굴같은거 하려면 여기 오는게 많네 여기 광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채석장이 여기 많아서 저런거 일리 다 모을거면은 흑 여기가 많네 쟈쟈 흑 아니야 x2 내릴께 너... 너 탈거 아니야 흑 흑 흑 으우 은 나 은 뭔소리야 뭔소리야 은 은 은 너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와간다 다 와가 무시해 무시 어서와 뭐해 뭐해 어서와 아니야 나한테 오지 말고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골렘 빨리와 골렘 골렘 어서와 빨리오라고 거기서 뭐해 꼈어 아니 골렘 꼈어 버그 버그 아니 저거 어떡하냐 아 나 정말 또 데리러 가야되겠네 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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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근데 골렘 어디있어 아이아이 에이씨 재식이 아주 아까 중간에 중간에 끼더니 아주 그냥 어 근데 저 뒤쪽인데 이쪽인데 아 이 위에구나 아이씨 어떻게 올라가냐 조용히 해 조용 조용히 좀 해 몰래 지나갈거니까 조용히 해 아이씨 하이 아이씨 얌 히 아이씨 아이씨 길을 잘 못들었어 이쪽이 아니야 큰일났다 어떻게 올라가냐? 길있나? 안보인다 안보여 왼쪽에 옆길이 있을텐데 이쪽 길이 있지 않을까? 뒤에 계단이 있었어요? 뒤에 계단이 있었다고? 아예 여기가 끊겨있네 이쪽이 끊겨있었네 올라오겠지? 자기 비석이 있는 곳인데 자기 비석이 있다는데 설마 여기까지 못올라올까? 구멍으로 내가 다 챙기진 않아도 될거야 아마도 자 됐다 도착 알아서 오겠지 오 뽀우가 많아요 뽀우 아니지 설마 에이 에이 아니지 어디 아 나 어디에 있어 올라오는 길이 없잖아 길이 로켓을 태워서 올려야 돼? 아 정말 바닥에서 쟤만 먼저 올리고 내가 나중에 올라와야 되는구나 오케이 타서? 아 타서 같이 올라오면 되는구나 맞네 맞네 그런 건 없네 호탈 같은 거 없네 어딨어 어딨어 로봇 아 여깄구나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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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면 되나?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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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가? 오 저기있다 지하에 다닐때는 얘가 좋네 어찌 보면 이 빨간색 피해다녀야 되는데 응? 아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신 어떻게 하는 곳인가 배터리가 하나뿐인데 큰일 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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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포탈 있으니까 어디가서 하더라 어디였더라 어디였지? 만드는 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안해봐서 어디서 업그레이드 하는지 몰라 하늘섬 어디 전부 다 하늘섬이잖아요 하늘섬 어디요 여긴가? 바람의 신전 여긴가? 아니 이게 아닌데 여기는 여기 아니고 여기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했잖아 여기 어디? 여기 어디요? 여긴 대충 이쪽은 어딘지 기억이 나는데 여긴가? 하늘 말고 어디요? 지하에 있을 지하 업그레이드 하는 곳을 어딘지 몰라요 일단 아무데도 몰라요 스쳐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 감시호새로 가라고요? 감시호새로 가라고요? 감시호새가 어딨더라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아직 청사진을 못 끝냈어 감시호새 밖에 있어요? 북쪽으로 나가면 있어요?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나가야 돼요 밖에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가야 있다고? 여기서는 또 돌아오네 여기서는 또 돌아오네 이쪽 맞나? 성 쪽으로 가야되나? 응 다음엔 다음엔 여기서 오지 저건가요? 여기까지 나가야 되나? 이 위에? 왔어 왔어 제조 제조해줘 100개 100개로 하나였어? 야 한칸밖에 못울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50개당 하나도 아니고 세상에 그러면 그 많은 많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별로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거 배터리 올려도? 기도나고 가야지 체력이나 채우고 가야겠다 체력이나 채우고 가야겠다 하트를 늘려 봅시다 아이고 잘못 눌렀다 속상이 생각보다 그 색깔이 벽이랑 아예 그냥 벽이랑 비슷해서 내가 봤을 때 나가고 못 깰 것 같은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던데 무슨 방법이 있나? 로봇 무게를 다룬 걸로 로봇 무게를 다룬 걸로? 그쵸 대포는 못 맞추면 소용이 없죠 그쵸 대포는 못 맞추면 소용이 없죠 야 이거 사과 파밍 좀 해야 되겠는데 나름 열심히 사과 파밍을 했는데도 전골 내 사랑 전골 어쩔 수 없어 전골이 답이야 근데 이제는 전골 말고 다른 좋은 요리를 찾아야겠어요 왜냐하면 피통이 좀 많이 커졌기 때문에 더 좋은 요리를 찾아야겠어 쓸만한 요리를 빨리 찾아야지 안 되겠어 하트가 한 몇십 개씩 차는 그런 친구로 이제는 만들어 놔야 내가 자주 쓸 것 같으니까 오 뭐야 이거 크리티컬 개꿀이네 터졌어 터졌어 뭐야 뭐야 근데 여덟 개 뭔데 연속으로 터지는 거 뭐야 다 썼다 당분간 사과 당분간 전골 없다 당분간은 전골 없다 무기를 교체를 하고 무기를 교체를 하고 아 근데 대포 맞춰도 아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던데 맞나 그게 아 그래요 어디 계십니까 무기 교체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오 아까 그거 무기고 어디 있어 아 앗 내려오는 것도 못하십니까 아이고 정말 내려와야 무기를 교체할 거 아닙니까 어 내려왔다 안볼때 내려오네 아니야 대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불이 나으려나 철퇴도 데미지가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지금 이걸로 한번만 다시 해보자 움직이는 동력까지 다 따지면 이거 진짜 등 와 진짜 동력까지 다 따지면 어떻게 싸우라는지 그쵸 근데 가만히 멈춰서 있을 순 없잖아 가드만 하고 있으면 괜찮으려나 오 뭐야 데미지는 없네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되나 너희들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니 나에게는 아 근데 쓰지 않으면 도움이 안되는데 열심히 싸워봐 얘들아 데미지가 안들어가는데 어떤식으로 싸워야되나 어떤식으로 싸워야되나 나도 안닦고싶은데 일어나 아이고 죽었다 약점이 어디지 약점이 머리인가 어디지 약점을 찾아야되는데 약점을 찾아야되는데 일단 그냥 갑시다 일단 그냥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 가자 아 철투막으로 미는건가? 의외로 어렵겠네 그러면은 폭탄을 쓰는게 맞긴 하겠다 얘들아 모두 나오렴 다 나왔니? 가자 가자 어 여기 철퇴가 있네 중간에 무기 뿌셔지면 쓰라고 뒤로 안가는데? 어 뒤로 간다 뒤로 조금씩 가는데? 움직이지 마 아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안 돼 배터리가 없어 안 돼 일어나 일어나 아 뭐야 안 움직여 왜 위에서도 공격할 수 있어요? 아 그니까 내가 바깥으로 나와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타서? 근데 어려울 거 같아 그거랑 번갈아서 하면 어려울 거 같기도 하고 아니 링크가 싸우는 게 편한 거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 선생님 불을 바꾸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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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올 줄 알잖아 내려와 빨리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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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쳐다보면 안 내려오고 있다가 뭐야 당신 정체가 뭐야 아니 이거 무기가 부셔져야지 바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안 내려와 최대한 에너지 소모 줄이기 폭 폭 접착 툴 툴 헛 설마 설마 내가 그냥 내려왔다고 못내려고 이런거 아니지? 어 내려왔다 욕 아 얘네들 다시 꺼내야 되잖아 아 참 조금이라도 어그로가 끌린다면 너희들이 도움이 될거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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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네 아! 아오! 자식이 손방을 내방 자식이 손방으로 가려진 것 같은데 네! 네! 어? 2페이지 오! 어? 아! 뭐야 저래 오우! 어? 아! 여비는 어디에まで 기도하셨는데 気を付けて 아우 어우 두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페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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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끝났어 좋아요 됐어 굿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어 아 나이스 많아졌다 짱 많아졌다 아 아 아 아 이거 타고 가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모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일 손해 아니야 저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은 형체가 없어 제일 손해 아니냐 남들은 다 그래도 뭔가 자손도 있고 그런데 쟤는 그저 기계 나름 기계 부셔지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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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자 아 아 아 또는 다시 만났어, 링크 또는 다시 만났어 오, 이끈데 뭔가 제일 쌓일 것처럼 생겼다 제일 늦었어, 제일 늦었어 제일 늦었어 아, 봐봐, 봐봐 아, 봐봐, 봐봐 아, 봐봐 드디어 가운데 손가락도 오 가운데 손가락이 끝인가 저는 하이랄 왕국이 건국된 시대에 머나먼 과거에 살았던 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육체를 버리고 영혼만 남게 되어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모든 것을 전하기 위해 프로아패드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왕의 방해가 있었다고 해도 이렇게 늦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는 당신에게 머나먼 과거 젤다는 시간의 현자로 각성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오래전 이 하이랄 땅이 일어났던 비극 그리고 비석을 손에 넣어 시간을 뛰어넘은 그녀가 아득히 먼 과거에 내린 위대한 결단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건 그 아이의 결의입니다 오와 근데 터진 거 뒤인가봐 아, 파이팅이 좋구나 아, 안 됐고 시상의 요인이였어? 소니아가? 시상의 요인과sch акци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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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구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